야, 음향이 준비됐지?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오, 나의 사랑, 모니카. 모니카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지? 음, 나는 애교가 많은 남자가 좋아요. 1도 하기듯, 기우리, 2도 하기듯, 꺼져! 그렇게 보기 싫어. 많이 더럽나? 야, 태국 코볼 준비됐지? 소감이요. 너무 있냐, 내가 연애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연애가 얘기해, 딱 하세요, 모니카. 내 암호, 무치심. 잠깐, 잠깐! 모니카! 왜 또 왔죠, 까르노스? 밤새 당신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그럼 들어가도 자! 넌 신경 꺼! 아주 그냥 끝까지 해보자는 거구만. 내 암호, 무치심. 내 키는 175!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날사랑, 모니카.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전자제품 필요해요. 까르노스가 사랑하는 날사랑, 모니카. 전자제품 필요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스마트폰이소? 스마트폰은 터치해요. 그 따스워드 못 쓰지마, 내가 전기장판 사줄게. 이쪽은 스마트폰인데, 당신은 왜 전기장판이죠? 전기장판은 몸을 달아오르게 하니까. 전자제품 사줘요. 멱서기, 전화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이건 뭐야? 안마기! 웃지 말기! 사랑하는 모니카! 당신 정말 아름다워. 미스 코리아 해봐. 당신은 슈퍼모델이야, 우리야. 둘 다 싫어요. 난 군인이 될 거예요. 하구만은 일중에서. 왜 하필이면 군인이지? 군인은... 깔라면 까요. 워어어어어어 워어어어어어어어어 세시한 머니카 선 좀 잡아줘 세시한 머니카 나 좀 안하, 좀 오오면에 카사 나한테 키세요 와아악 열정적인 참고의 무대였습니다 야야야야 나갔었어! 야 현대무용팀 어디있어? 박용현님! 쟤에 왔어요 너네 왔어? 네 야 오늘 새해 첫 공연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실수 안 해요 맨날 내가 실수하니까 내가 하고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기다려와 오빠 있잖아 저희로 시작한다 오빠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호수가 꽁꽁 얼었어 정말? 네 우와 진짜 꽁꽁 얼었다 우리 꽁꽁 얼는 호수 가서 같이 스켓 타자 준비 땅 자 어때? 재밌겠지? 재미없어 그래? 그럼 오빠가 우리 소미 썰매 태워줄게 자 간다 출발 출발 오빠 왜? 나 그만 탈래 왜? 무릎이 뜨거워 괜찮아? 오빠 괜찮아? 둘이 싸웠냐? 우리가 싸우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 우리 좋았잖아 찝질방 가서 계란도 까먹고 영도 깎아서 대게도 먹었잖아 근데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이 싫은 거야? 난 진짜 모르겠어 왜 몰라? 모르겠다 너 너 빼고 다 아는데 오빠 나 대게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대게 대게 보러 가자 대게 대게 오빠 잠깐만 왜? 내가 새해 선물로 오빠 목걸이 사줄게 뭐? 목걸이 어때? 네? 야 너 무거워서 싫어 그럼 꺼져 꺼져 괜찮아? 오빠 가자 아저씨 같이 가 같이 가라고 같이 가 같이 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